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도 영 안 좋은데 또 미국 시장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시장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시장 얘기 좀 여쭤보기에 앞서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금투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금투세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왜 없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이 이런 게 뭔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논란이 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난 번인가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 세 가지 전제조건. 첫 번째가 배당소득환유세제라고 2017년에 폐지된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주주들이나 그런 분들이 배당으로 소득을 많이 받게 되면 바로 금융종합과세에 걸려서 최대 49.5%에 달하는 중과세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돈 많이 벌더라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봐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때문에 배당을 기피하니까 이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분리과세해주는 법이었고요. 그게 2017년 폐지된 다음부터 지난 7년간 사실 한국에서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줘야 된다. 네. 적어도 대주주가 주주 중시경영 또는 밸류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라고만 몰아붙여서 세상이 바뀌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분들인데. 사실 3프로TV 같은 이런 채널이 생겼으니까 개미들 목소리도 시장에 나오는 거죠.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금융중앙화과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금융중앙화과세가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와 원리금, 배당금을 받는 분들한테 해서 근로소득과 합산과세 회사가 49.5%까지 중과세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면 그분들이 낸 세금이 있다면 이자랑 배당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세금을 냈다면 사람들이 낸 세금은 공제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금투세도 그냥 똑같이 매매소득에 대해서도 다 내고 배당이나 이자소득도 중과세를 당하는데 이거 그냥 해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도나 법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고 세 번째가 5천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10년 전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의 돈의 값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하자는 거죠. 통계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2인 가족의 중위소득이 보면 한 400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연 한 5천 조금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중위소득의 최저임금이든 뭐든 빈곤선 계산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중위소득에 연동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인플레와 소득에 연동돼서 하한을 조정해주는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뭘 봐도 지금 제도는 그냥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놔라는 법밖에 안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저걸 밀어붙이는데 밀어붙이는 근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더기 세법 특히 금융종합과세나 배당소득활류세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개편하면서 이걸 같이 수정을 하면 오상법 개정도 하겠다라고 플랜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분노하지 않죠. 일단 저도 자산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내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가 매수해도 답이 없으니까 고객들이 항의해요. 왜 홍 박사님 펀드에 미국 주식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미국 주식을 요새 좀 팔아서 한국 주식 사냐. 이제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그 리밸런싱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한국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이걸 사냐고. 홍 박사님은 자산배분 펀드를 하시는데 한국 주식 안 하고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감정이 나빠진 걸 보는 건 전 사업 이거 한 1년 반 됐잖아요. 1년 반 사이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한 것 같다. 국장에 대한 좀 불만. 불만이랄까. 혐오도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금투세가 내년에 예정대로 만약에 그냥 도입이 되게 되면 시행이 되게 되면 올 연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이 아니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악영향은 아닙니까? 시황 따라 다른데 지금 시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악영향이 크죠. 그래요? 왜냐하면 팔아놓고 가는 게 편하니까 어차피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특히 연말에 대주주 과세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인데 한국의 이런 주식 관련 세금 제도가 완전 누덕입니다. 아무튼 대주주에 대해서 10억이네 30억이네 그것도 매년 연말마다 난리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왜 30년, 20년 박스권이 지금 되고 있나 1000포인트를 회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대주주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누더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잘 저는 그랜드바겐이라고 부르는데 금투세를 그렇게 도입하고 싶다면 다른 조건을 좀 받으면 안 되냐. 서로가. 선진화된. 그리고 또 금투세에 연기하자 연기하자만 말해봐야 이미 통과 2년 전 통과됐고 다수당인데 가능성이 없다면 여당에서도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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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패키지로 하자. 뭐 이런 딜들이 나와야 정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치는 소멸된 지 오래됐으니까. 아니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업 이익만이 나면 그래서 주가 오를 것 같으면 투자를 하지 설마 세금 무섭다고 세금 맞을까 봐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경제적 발언인 거죠. 비경제적 발언? 네. 저희 경제학자들은 항상 어떤 전략 어떤 제도가 나오면 세후 수익을 따지지 세전 수익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 그럼 초 세금 내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학게임이 관련돼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는데 2020년에 들어왔던 신규 계좌 개설된 계좌들이 그의 연말 수익률이 얼마냐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인데 500만 개 정도의 계좌를 새로 개설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 계좌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1400에서 3000을 갔는데 그렇게 좋았는데요? 네. 왜 그럼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냐 했더니 다 증권거래세랑 수수료로 다 나갔어요. 소액이지만 회전률이 5일에 한 번씩 파니까 그때 새로 개설된 계좌에 평균적인 주식 회전률이 1년에 50번. 50번. 그러니까 5일마다 주 5일장이니까 5일마다 한 번씩 주식을 계속 원턴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명목 수익률은 십 몇 프로가 낮는데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그러면 그게 돈 번 거 아니잖아요. 나라의 좋은 일 했지. 애국자가 된 거지. 강제로 애국자가 된 거지. 계좌는 망가진 거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질 수익인데 미래에 실질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내려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거 알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세금을 도입해서 재정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투자자들이 손실보구는 주가 빠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 계산도 안 하고 도입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삐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철혁 박사님은 성결조건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한다든지 또 5천만 원의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금융종합과세를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이런 법들과 함께 진행한다면 할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런 성결조건 없는 그냥 금투세 시행이 만약에 1월 1일에 되게 되면 그리고 그게 확실해지면 우리 시장은 더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전에 많이 빠지겠죠. 그 전에? 차라리 1월 1일에는 주익이 좋을 수도 있고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런데 올해장이 그러면 어려워지겠죠. 네. 올해장은 참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잖아요. 뭐 저는 올해 주식시장은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싸면 사는 거지 네. 어떤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장 아니냐 그게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면 장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린 게 제 핵심 코어 멘트인데요. 네. 이 사람의 지난번 국방부 장관을 했던 분이 이번에 책 쓰면서 네. 특히 미국의 60분 60미니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네. 멕시코에 미사일 쏘겠다고 그걸 말리느라 그렇게 힘들었고 그거론 주장을 펼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걸 막기 위해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탭들이 제발 빌었던 거를 증언한 사람이 6명이 있었다. 자기 말고 그 국방부 장관 말고 합참의장 말고 네. 왜 그걸 미사일 버튼을 누르려고 그랬냐면 그 마약 카르텔 본거지에 미국이 폭격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우방국의 국경왕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쏘면 네. 그 지역에 있는 카르텔은 분쇄할 수 있지만 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거기 그 마을에 정말 카르텔이 사는 어떻게 하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거 들어줄 테니까 다른 이야기 하자 음. 하고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눈물로 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미추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추강이 전략이 정치적으로 미추강이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미추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재상은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큰일 나는데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 지지율 차이가 3%거든요. 그런데 히든 샤이 트럼프에 특히 히든 레이시스트들이 존재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율 보다 항상 투표율이 낮았던 거 기억나시죠? 두 번 다 그랬습니다. 선거에서. 오바마가요? 네. 아 그래요?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 잘 나와 있고요. 지지율 보다 투표율이 항상 낮더라. 투표율이 항상 낮은 대통령. 겉으로는 오바마 지지한다. 오바마의 정책도 다른 인종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척하고 말하지만 실제 투표할 때는 그렇진 않더라. 네. 그럴 때 가서는 맥케인을 찍거나 다른 사람을 찍는 히든 레이시스트들이 한 2%에서 3%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대략 한 5, 6%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정치도 많이 발각됐고 또 해리스도 어떻게 보면 상원의원도 하고 결혼도 물론 이제 유태인이랑 했지만 남편도 백인이고 하니까 레이시스트들이 그렇게 세게는 안 한다고 해도 2, 3% 정도는 초박빙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직도 저 정도밖에 못 벌리고 당장 내일 밤인가요? 모레인가? 대선 토론회에서 근데 해리스가 토론회에 잘할 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일단 우리 수많은 행동경제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음에 턱이 넓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요. 아 그래요? 토론회잖아요? 그런 또 통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의 특성인데요. 네.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미국 대통령들 중에 저음이긴 해요. 다 저음이에요. 턱이 넓어야 돼요? 턱이 넓고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 발달의 징후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남성 후보가 붙었을 때도 턱이 넓거나 저음이 저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약간 고음의 성격이니까 저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톤이 다 안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요? 이거가 이제 펀드 매니저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과가 나온다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고 이게 참고로 미국의 탑옵 탑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관상이라는 아주 우리나라에 나온 출간된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시기 바라고요. 투자와 관상 재밌겠네요. 홍콩 과기대 교수님이 아무튼 저는 책을 워낙 미친 것처럼 읽어야 되는 사람이라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핵심은 헤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승리 가능성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미국장도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60분 같은 데 나와서 전직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 미국장도 빠지는 거 보면 핑계는 경제지표로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때는 좀 반등했을 때 현금 보유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그게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금값이다. 누가 돼도 일단 모르겠는데 금사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좋을 자산은 뭐냐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 미사일을 잘못 쏘면 멸망하잖아요.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일단 내가 그때까지는 멸망하는 그날까지 가격이 오를 자산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리츠가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동산 투기꾼이니까 개발로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지지 16년부터 시작해서 20년 사이에 미국 집값이 폭등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를 했지 않은 수단이 금과 리츠인 거죠. 리츠가 금리 내려가서 오른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일종의 센티멘트로 뭐가 안전해를 찾는 트레이딩이지 그리고 그 트레이딩을 경제 지표로 합류화하는 중인 거죠. 그래놓고 저는 내가 본 게 맞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심리였을 뿐일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미국장 지난 주말에 빠졌는데 잠깐 실험률 차트에 한번 오늘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보면 빨간 박스를 4개에 차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미국 실험률이 잠깐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하락했던 경우들입니다. 장기 통계 보면 이런 게 재밌죠. 그래서 지금 미국장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저 끝에 있는 파란 선이 오르고 있어서 물론 지난달은 약간 빠졌는데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0.1%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률이 한번 오르면 계속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과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보시면 194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한번 그리고 또 60년대도 한번 그리고 90년대도 한번 보시면 실험률이 잠깐 반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한 적이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샤메 법칙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자신의 주장을 합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인 거고요. 저게 정말 경제지표가 저렇게 중요한 지표라면 실험률만 보고 트레이딩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이번까지 처음이잖아요. 지금 실험률 보고서 난리가 난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물가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그걸 이거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번 잭슨얼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들고 나온 그림인데요. 검정색이 스탭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미 연준의 사람들이 실제로 추정한 생산활동인구 그러니까 저거는 미국 시민권 없는 사람을 포함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라색 점선이 인구로 그냥 가정해서 코로나 이전의 추세로 만든 건데 그림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실제 액슈얼 생산활동인구가 끝없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민 때문이죠. 불법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들어오냐면 불법 이민으로 체포되는 사람만 20만 명이 체포되고 있으니까 한 달에? 네. 그 두 배에서 세 배는 들어오겠죠. 네. 그럼 5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치면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경제활동인구로 참여는 하지 않겠지만 상당수가 참여하고 상당수가 참여하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실업자겠죠. 네. 아니 이민 와서 바로 취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능력자들은 이미 그전에 왔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실업률을 올리고 있는 그래서 이 실업률의 상승은 이민자 때문이다라는 게 파월 의장이 지난 8월 20일 날 잭슨홀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법 이민이면 통계에 안 잡히지 않아요? 이게 왜 실업률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에 잡히게 되는 게 간접적인 효과가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매년 생각보다 더 많이 그거 뭐죠?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인슈어런스 카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리는 거 두 번째가 더 직접적이겠죠. 실업률에 네. 이 사람들이 덤벼드니까 저임금으로 네. 저임금으로 덤벼들고 이 사람들이 실업률도 높으면서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뛰어드니까 통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액슈얼이라는 여기 나와요. 스태프 에스메이트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미국 실업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목을 매야 되나 사실 지금 장이 저러는 게 실업률 때문이라고 정말 생각하는가 이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림 하나만 더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숫자가 나와 있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축이고요. 천명입니다. 000이 세 개 붙었으니까 백만 명이고요. 그래서 1200만 명이라고 왼쪽에 1200 여기. 이게 무슨 요리표예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취업자 변화입니다. 전년 대비 취업자 변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천만 명이 새로 고용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인구 레벨대로라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고용이 되는 게 좋으냐 한 200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200만 명 깨지면 200만 명이 깨지면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가파른 급격한 고용의 감소가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했던 게 완만하게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걸 과연 불황이라고 봐야 되나 물론 이제 이 통계가 왜곡돼 있죠. 실업자들 아까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이민자들로 해서 이게 분명히 왜곡돼있게 축소보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찰로 주고 하는 거 사람들도 분명히 축소보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세세한 내역들까지 다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미국의 지표를 보면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는데 빅컷은 하더라도 그냥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예방적 금리 인하 정도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제 저게 급격히 떨어지면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지겠죠. 그때는 시장의 충격이 클 겁니다. 빅컷을 하면 시장은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베이비 스텝 하면 시장이 안 빠진 게 딱 94년 한 번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이 무조건 악재인데 무조건 악재예요? 네. 한 번도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적이 없고요. 금리 인하가? 네. 당연하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무조건 매도 신호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 했는데 실업률이 확 올라가고 고용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신규 고용이 계속 감소하면 금리 인하가 늦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2차 패닉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글로벌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7월부터 사실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 출연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그때 귓밥에 피난 게 제일 컸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 조정의 또 다른 배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공포인 거지. 즉 리세션에 대한 공포인데 이 차트들로만 우리가 놓고 보면 이현준이 불황이 왔기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인플레가 잡혔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정도가 연준의 스탠스인 거고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경기 불안 때문에 주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냥 몰랐냐 뭐 이런 정도지 불황에 대한 공포 R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장이 패닉이 왔고 이제 앞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억지춘향이죠. 그리고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 그리고 다 합쳐봐야 1조 달러도 안 되고 사실 위엔케리 트레이드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얼마 전 블룸버그 보도에서 2조 달러 정도라고 위엔화 캐리 트레이드가 2조 달러 위엔화가? 네. 훨씬 더 큽니다. 2조 달러 그렇게 앤케리 트레이드 규모가 컸고 이제 계속 되고 있다면 계속 빠졌어야 되지 반등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때 이중천정이 나와서 거기 나는 거지 뭐 앤케리 트레이드 트레이드가 문제가 된다면 계속 그렇게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계속 빠졌어야지 왜 반등이 나오냐고요. 그 규모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나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니까 너네 조심해라고 말하는 일종의 선동이죠. 옛날 카와베스 같은 사람들이 2015년 중국 위엔화 공격하면서 중국 곧 망해하면서 장문의 100페이지짜리 보고서 쓰고 막 난리치는 또 힌덴버그 리서치가 인도의 아다니 그룹 공격하면서 그런 보고서 내는 거랑 똑같은 전략이죠. 안 좋은 거 파내갖고 그 회사 주가 떨어뜨리는데 그 전에 쇼치고 쇼치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터뷰 엄청 하고 그리고 또 퍼다 나르고 저희들도 퍼다 나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쨌든 기업들의 수출이 제일 많이 변수가 되는 거죠? 제일 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앞으로 빠지면 그것도 답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갑자기 하시려는 거 보니까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들고 나오는 이걸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빨간 선은 구리 가격이고요. 전 세계 구리 가격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금액 지수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인덱스는 2020년 100이고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가격과 구리 가격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가격은 뭐다? 이게 IT 제품이 아니다. 커머니티다. HBM이 어떠니 졌다니 파운드리가 어떠니 졌다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건 애써 우리를 스스로 위안하는 거에 불과하고 우리는 벌크로 파는 박스 떼기로 파는 원자재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 원자재의 선행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시장에서 가량 거래도 잘 되는 게 구리값이다. 그리고 이 구리값이 지난 6월에 폭락했다. 그리고 7, 8월 이렇게 두 달 연속 박스권을 만들지 추가하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6월에 이미 한국 주식시장은 좀 매도신호는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딴 데는 매도신호는 안 나왔고 우리만 매도신호가 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매도신호가 계속 될 거냐 이렇게 쭉 갈 거냐 그러면 수출도 끝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또 돌아서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이 바닥 자체는 일단 굉장히 상승하면서 우상향한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중국한테 달린 일인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서 최근 유엔화 환율이 엄청 강세인 거 아시죠? 유엔화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유엔화 강세가 나타난다는 건 해외에 나갔던 중국 돈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국의 본원 통화의 감소세가 꺾이겠죠. 즉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물론 여기에 중국 정부가 이상한 정책들 그만 좀 하고 돈을 잘 풀면 해결이 되겠지만 일단 제 의견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건 또 중국은 10월에 당대회에 있으니까 아직 지금 9월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면 저가 매수 중인데 적극적으로 사기는 조금 그런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도가 답이 되겠네요. 골라서 싸게 나온 애들 정도만 지금 사고 계시다? 그냥 인덱스로 사고 있어서 저는 개별 종목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자산 배분 펀드하는 사람이고 자산 펀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일단 한국 주식을 리밸런싱 그러니까 너무 목표 비중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은 담아볼 만한 타이밍이다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원자재 가격 하락을 보고 침체 신호처럼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좀 과도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인데 이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중요한 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 빨간 선이 국제 유가인데요.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보다 구리값이 덜 떨어지거나 오르면 그때가 좋거든요. 교육 조건이 개선되니까 교육 조건이 개선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교육 조건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파란 선이 옥수수 값인데 패닉 중이고요. 잠깐 반등했지만 거의 박살이 났죠? 네. 800 정도 있던 게 지금 400이 깨지고 반토막 났고요. 국제 유가도 130, 120 갔던 게 지금 80, 70 깨지고 있고 60까지 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수입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엄청난 우리 경상 흑자 100억 불씨가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상 흑자가 발생하고 거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사실 국내의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거든요. 그게 다 부동산 가서 문제긴 한데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국제 유가가 빠지는 것보다 구리값이 덜 빠지면 우리는 이익을 보는 나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리값이 하락이 지체되거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런데 지금 살려니 센티가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추석 전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금투세 걱정도 사실은 솔직히 좀 많이 되고 그래서 ISA나 이런 계좌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연간 한도 2천만 원에 미리 가입해놓으셨으면 6천이네 8천이네 한도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인재 가입해가지고는 사실 이 계좌 옮길 때 효과가 크지 않고 ISA도 한도도 확대해준다고 7월에 상법 계정은 올라가긴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연말 돼봐야 하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고는 싶은데 조금 천천히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는지 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홍준욱 발사님은 종종 또 앞으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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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